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의 한국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찍은альным 영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궁금한 겨울을 클리어 전화와 함께하는 곳에 치지대가 오픈하니까 핫도그에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반갑습니다. 창비엠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갈비, 된장찌개, 오이무침, 열무, 비빔밥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념, 고추찌까지 해서 창비엠 잊지 말아주시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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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콤하고 매콤해요 काओ लाओ लुट लुट लाओ 바삭바삭 초콜릿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늘의 소스는 고기도 매콤하지만 가격이 더 좋은데요 소스에 만드는 맛은 고기도 너무 좋아요 소스는 시원하게 먹을때는 그런지 잘 먹었습니다 제가 무슨 소스에 만드는 맛이냐고 소스는 고추고추고추와 매콤한 맛이네요 소스에 만드는 맛이 더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상큼한 소리가 너무 좋아요 맛있게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계란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조금 더 먹어요 오징어 그리고 오징어 바삭바삭 초콜릿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다 단무지 마요네즈 오돌뼈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